여기 아파요? 아 반찬 수고했어요 안돼 으악 콕콕하고 코덕기 코덕기 얘들아 고생했어 큐티님 얘들아 덕분에 홍세 수고했어 수고하자 언니 너무 가깝다 수고하자 바깥이지 토핑이래요 토핑이래 이 명은 첫번째 토핑이래요 여기 삼천생명 코덕기 컴퓨터 다른거야? 나도 네네 나야 토핑이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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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하합니다 MVP 시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찍히고 있는거에요? 네 하고있어 이자단 투표로 결정됐구요 시상은 청주시 오세동 동시장팀에서 후보해주시겠습니다 박수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MVP 발표합니다 작성소년 코덕스의 이혜 반갑습니다 공연 지구리 공연 результат 승관이 승관이 공연 승관이 스포이밍 승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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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쁘봐 조심 이쁘라 승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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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여기까지! 고승이다! 여자 한 번 더 많이 사랑해주세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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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땀 넘어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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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둘, 셋! 여름까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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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둘, 셋! 하나, 둘, 셋! 이 집이 봤어! 나를 찾아 우리 팀 되고 이것이 지금 찾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힘자야 헤헤헤헤헤헤 이거 찾고 있는 것을 가장 큰 힘에 들어 헤헤헤헤헤헤 헤헤헤헤 사모스 시 новых installation 집사 잘해요. 나는 스틱을 만들 수 있어요! 스킬이 아하 아 아 으 아 으 으 으 으 으 한 번 더. 하나, 둘, 셋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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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! 예! 예 예 예. 와우! 우승! 가운데로 다 잡았어! 가운데로 다 잡았어! 잠시만요! 잠시만요! 우승하셨는데 소감이 일단 부핑을 하러 가야 돼가지고 네, 부핑에 대한 그런 심정 한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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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면 부핑이 걸리면 안 되는데 제가 우승했는데 이번 대회로 느낀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? 우승을 했잖아요 우승을 했잖아요 우승의 기운을 정규 시즌까지 개인적으로요 연습을 정말 많이 해야 될 거 같고요 계속 말을 잘라서 멘탈 관련되고 한동 시즌의 소비 같은 경우도 저 사기 너무 많아요 축하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옆에 계속 자기의 인터뷰를 원하시는 김한비 선수 우승을 일단 축하드리고요 4경기 동안 얘들이 너무 잘해져서 생각했던 것보다 큰 점을 잘해가지고 우승을 해서 이렇게 쌓여진 뭔가 이거 말고 마음은 좀 편했어요 근데 얘네가 너무 빨라서 잘 쌓아지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는 KMI인데 진짜 10분씩 뛰는데 죽을 뻔했어요 죽을 뻔했다는 걸 말하고 싶으셔가지고 인터뷰를 요청하셨나요 근데 너무 빨라요 이번 시즌 느낀 점 혹시 있을까요? 느낀 점은 일단 개인적으로요 팀으로 우승을 너무 퍼펙트하게 했으니까 그런 진부한 얘기 듣고 싶지 않아요 오랜만에 이렇게 힘들게 뛰었는데 실력이 되게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애들 덕분에 유산소 운동이 잘 됐고요 애들이 뽑아줬네요 애들이 저를 끌어줬어요 폐활량 부분을 끌어내줬네요 부족한 부분을 애들이 끌어줬고 저 이걸 잘 유지해서 나가겠습니다 우승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밖에서 본 소감 얘기해주세요 일단 죄송한데 수준이 인터뷰 진행해야 돼요 수쌤 인터뷰 진행해야 돼요 이거 무슨 캠인지 모르겠네 수쌤 인터뷰 한번 할게요 우승 일단 축하드리고요 너무 고생하셨고 이번 대회로 느낀 점이 있을까요? 혹시 뭐 소감이나 뭐 첫 우승인데 너무 기쁘고 정규 그 다음에 퓨처스 확신자 3관왕을 달성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려요 거기에 한 몫을 했다는 게 도랑샷국 토킹 너무 좋았어요 인정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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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띄워드려요 알겠습니다 정규 팀 파이팅 파이팅 우승 소감 한번 어려워 저 두개 좀 이리로 가까이 좀 와주세요 카메라 찍기 힘들거든요 어려워 이런 저런 이런 고라니 같은 자태를 일단 우승 소감 아마 오류를 못 피하지 않으세요 이리로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가까이 와주세요 팔이 아파요 일단 우승 소감 어 가셔야 되나요 안녕 저거 누구였지 김쌤 이거 근데 어디 건지도 모르겠어 아 모르겠어 우리 걸 거예요 아마 조금만 더 치킨게 치킨 네 어떻게 되네요 김쌤 우승했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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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분 어떠신가요 어 기분 좋죠 이번 시즌 통해서 느끼신 점 혹시 지금 느끼신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 있거든요 어 열심히 했기 때문에 네 좋은 결과가 있으니까 네 나머지 남은 시즌 전에 훈련도 한번 또 딱 올려가지고 좋은 성적 얻을 수 있도록 한번 또 해보자 아 네 화이팅 인상 깊었던 선수는? 수아 수아 모두가 인정하잖아 알겠습니다 유림아 자 우승 축하드리고요 우승 소감이요 우승 소감이요 너무 기뻐요 언니들이 와서 이길 수 있었어요 아 네 그럼 중부한 일이 말고요 네 저희가 너무 잘해서 이겼어요 이번 시즌 이번 대회를 통해서 느낀 점은요 느낀 점이요? 네 어 이렇게 앞으로도 지금 계속 되고 있어 아 그래요? 너만 당한 게 아니야 번호샷이라고 아 그렇군요 저 번호 바꿨어요 여러분 오케이 오케이 네 그거 바뀌었어요 질문이 뭐였죠? 어 글쎄요 아 이번 느낌 좀 지금 느낌 좀 집중 좀 파고 있어요 아 느낌 좀 저희가 그냥 무조건 달렸어요 무조건 뛰었어요 그러니까 됐구나 뭐 이런 걸 느꼈나요? 네 저희는 무조건 어 네 컬러 같겠네요 네 아 중규리그 때도 이렇게 항상 얘기하려고 했는데 중규리그 때는 한 번 더 스텝업 된 모습으로 네 네 다들 기대해 해주셔야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려요 뿅 이리 다 다 먹었구나 네 미안 산비 미안 아 놀랐어요 나연아 나연아 나연이가 이거 잘 꾸매줘서 이게 원래 엄청 컸는데 나이 덕분에 옷 잘 입었어 최고 최고 아 그리고 우리 선생님 선생님 김쌤 백쌤 어 찬양이 찬양이도 최고예요? 찬양이도 찬양이도 찬양이 위하 최고예요 또 최고예요 선생님이 터키 선생님이 터키 선생님이 최고예요 나 오면 비맞은 거 혜연 언니 세고 빨리 해줘 혜연 언니 안 최고 하하하하